자 22일 했고요. 오늘은 몇 호 하고 있어요? 23호 하고 있나요? 22호 하고 있어요? 21호 한 번 더 하세요 잠깐만 22호 한 번 볼까? 22호 아직은 안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늘 하듯이 알파벳 입고 뭔 소리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알파벳 CLIP 모여서 그렇죠. CLIP CLIP OK CLIP이죠. 그럼 얘가 왜 CLIP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글자 C. C에 두 가지 소리 C는? 그렇죠. 여기서는? C가 됐죠. L은 항상? L. I는 뭐 중에? I, E, O. 그렇죠. I, E, O 중에? E. P는 착하게도 항상 합쳐서 CLIP OK. OK. CLIP 어떻게 쓰죠? OK. CLIP 어떻게 쓰죠? C, L, I, P. 그렇죠. CLIP OK. 계속해서 알파벳 W, I, N. 뭐여서? WIN 그렇죠. W는 착하게도 항상 우. U. I자와 W는 뭐 중에 뭐? E. O? 중에 E. O. E는? . N은? . falan 합쳐서 OK. 1번, 원이잖아. 어디서 잘못했지? 이게 다 합쳐서 뭐예요? WIN이면 그래서 뭐가 잘못 찍... 뭐가 뭐예요? 뭐가 뭐가 아니고 뭐예요? i 가 어 가 아니고? 에. 웬이죠. 그쵸? i 에요? 그러면 wine 이에요? wine. 이게 wine 인가요? 이게 wine 되고 싶으면 이러면 wine 되겠지. wine. u 하고 i 가 내 이름을 불러줘. i. n 이 는. i 는 소리 안 난 대신에 아 소리 안 나니까 할 일 없고 심심한데 건너 건너집에 놀러가서 친구랑 같이 놀까? 야 친구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어 내 이름은 i 야. 그래서 wine. wine. 이게 다음 주소 뭐예요? win인데 win이 되려면 뭐가 뭐 중에 보낸 거예요? 누가? 누가 e 가 됐는데요? i 가 뭐 중에 뭐 된 거예요? i, e, o 중에서 뭐 된 거예요? e 가 된 거죠. i, o 도 아니고 i 도 아니고요. e 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죠? w, i, n. 무슨 소리? win. win. okay. 계속해서 알파벳. l, i, p. . 뭐여서 내는 소리?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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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은 항상 어. i는 뭐 중에 뭐? i, p, o. 중에 e. p. p는? 팔은 또 왜 그래? 팔은 또 왜 그래? 소울은 또 왜 그래? 소울은 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슨 소리낸다? OK. 그래서 어떻게 썼더라? 무슨 소리 냈더라? OK. 계속해서 알파벳? PIN. 내는 소리? PIN. 된 이유? PIN은? I는 뭐 중에 뭐? 중에 E. N은? 합쳐서 PIN. 어떻게 썼더라? PIN. 모여서 내는 소리? PIN. OK. 계속해서 알파벳? FIN. 모여서 내는 소리? 그렇지. FIN. 소리 잘 냈어요. 윗니가 아랫니를 스칩니다. 이렇게 FIN. OK. 그래서 이거 FIN 되세요. F는? 그렇지. I는 뭐 중에 뭐? E. N은? N. N은 느. 느 라고 하면 돼. 니은. 그래서 모여서? FIN. OK. 쓰는 방법? S. I. N. 모여서 내는 소리? FIN. OK. 알파벳? D. N은? D. I. G. vinyl. D. I. G. Z. Isso. D. I. G. 뭐에서 내는 소리? D.F. D.D. それ. D.I. Z w. D. I. N. Is. O. D.I. N. Es. O. D.E. G는 뭐 중에? D. E.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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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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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ik.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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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합쳐서 D.F. DG.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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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쓰는 방법? G, I, G 뭐에서 내는 소리? D DIG 계속해서 알파벳? PIG 뭐에서 내는 소리? P P는 I는 중에 E G는 뭐 중에? G G 중에 G 합쳐서 PIG PIG OK, 쓰는 법? P, I, G 뭐에서 내는 소리? PIG OK, 여기서 알파벳? S, H, I, P S, H, I, P 뭐에서 내는 소리? 10 그래서 여기서 SH에 대해서 재우가 알아야 되죠 SH는 둘이 합쳐서 C I는 뭐 중에? E B는 합치니까 SHIP SHIP 쓰는 방법? S, H, I, P 뭐에서 내는 소리? SHIP OK, 알파벳? B, I, G 뭐에서 내는 소리? BIG BIG than U B는 I는 중에 E G G는 뭐 중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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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인 것 같아요? 100점이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21호 한 번 더 연습하세요